아재버거 하나 주세요 이거 버거송이 3가진도 어떤걸로 드릴까요? 오리지날로 오리지날버거 하나 드려요? 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크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롯데리아에 가서 아재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포장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수재버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일단 수재버거의 느낌이 확 나요 일반 롯데리아 버거 메뉴랑은 다르게 그죠? 일단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기존의 롯데리아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버거킹 정도의 느낌이랄까? 사이즈가 좀 크고요 가격은 좀 비싸요 이게 지금 오리지날인데 아재버거 오리지날인데 가격은 6,200원 단품이 6,200원이에요 베이컨이 들어간 아재버거 베이컨은 7,500원이고 패티 두 장이 들어간 더블은 9,500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좀 세요 이 제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주 청정으로 만든 육즙이 가득한 빅사이즈 순쇠고기 패티 또 하나는 이 빵 이 빵은 저온에서 12시간 발효한 통밀 발효종 효모를 사용해서 아주 뭐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불효시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실 그거 빼고는 일반 햄버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이름이 아재버거인데 왜 아재버거라고 지었는지는 뭐 A부터 Z까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해서 아재버거 대충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저랑은 좀 상관이 없죠 저랑은 상관이 없는 아재 저랑은 정반대의 그런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리뷰를 위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좀 눌러붙었는데 치즈가 이렇게 하나 있구요 그 밑으로 패티가 보입니다 빅사이즈 순쇠고기 패티인데 좀 두툼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일반 패티랑은 조금 다르죠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토마토 두 쪽에 양파가 있고 그리고 양상추 아래쪽으로 하얀색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스는 맛이 약간 마요네즈 같기도 하고 좀 순한 맛이네요 사실 뭐 내용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특징은 없고 단지 좀 사이즈가 크고 빵이 좀 맛있는 빵이고 패티가 좀 두툼하고 좋은 패티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거 블로그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특별한 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채 같은 거, 양상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산 거는 뭐 일반 롯데리 햄버거랑 비슷한 그 정도의 양상추가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일단 요 구성이면은 사실 가격이 6,200원이면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? 일단 전체적으로 소스의 맛이 강하지가 않아서 순하고 담백한 맛이 좀 있고 그리고 패티에서도 요 직화 맛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햄버거의 패티보다는 좀 더 크고 두껍기 때문에 씹는 맛이 확실히 좀 좋긴 좋네요 소스의 맛을 이렇게 순하게 한 거는 들어가는 각각의 원재료들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특징은 없는데 일단은 요 패티가 그래도 다른 햄버거에 들어간 것보다는 두툼하고 커가지고 확실히 씹는 맛은 좀 있어요 뭐 육즙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빵도 뭐 빵이 굉장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달달한 느낌? 기존 빵보다는 좀 부드럽고 달달한 맛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크게 와 맛있다 요런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좀 와퍼를 먹는 듯한 느낌? 그리고 가격 대비했을 때 6,200원이지 않습니까?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아쉬워요 이게 6,200원 주고는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단품이 6,200원인데 거기다가 뭐 베이컨 하나 넣으면 7,500원 패티 두 개 넣으면 9,500원 거의 만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사실 그 돈이면은 뭐 다른 햄버거 세트 메뉴를 먹거나 아니면 수제 햄버거 집에 가서 진짜 정통 수제 햄버거를 먹거나 그래 되지 않을까요? 일단 이름부터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은 아재버거가 뭡니까? 아재버거가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시 제품도 그다지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또 아재버거로 인해서 저랑은 상관없는 우리 아재들이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